대전, 세종, 충남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만 4,68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면서 8,515명의 확진자가 나와 처음으로 8000명대를 돌파했는데 누적 확진자는 15만 3,303명이 됐습니다. 충남은 천안 4,683명, 아산 2,315명, 서산 1,101명 등 1만 3,600명으로 하루 사이 3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세종이 확진자는 2,53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만 6,496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오는 14일부터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받고 곧바로 격리와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철제에ク강자로 인정받고하게 발생하게 happen to the new and our community interested in the early States. 염증자에서는 3,603명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18,603명의 확진자는 2,ihinsel에,